10월 16일 재보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부산으로 출동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치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폴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굉장히 바쁘게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대표 모두 여러 호소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규모는 작은 선거지만 무척 중요한 선거다. 특히 여야 지도부,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 경우를 보게 되면, 어제 부산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금정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요. 또 부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어요. 지도부의 부산 현장 지원 유세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총선 때 부산 지역은 18석 중 17석을 승리할 정도로 개현 저지선을 지켜준 굉장히 소중한 지역구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부산 금정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조국 혁신당과의 단일화가 성공한 이후 부산에서 지지세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부산을 방문했고요. 어제 방문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광을 찾았죠. 전남 영광을 찾아서 1박 2일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이 영광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가 다시 조국 혁신당 후보가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와서는 진보당 후보가 다시 우세를 보이는 그런 엎치락, 뒷치락, 상당히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 따라서 어제 영광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당과 진보당의 전선을 교란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전선은 탄핵 전선을 이야기하겠죠. 그만큼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제외하고 지금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단 한 곳밖에 선거를 치르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 선거의 경우에는 올해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하면 올해 지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양당의 대표의 정치력, 지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금정이나 강화를 내주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금정에서 내준다고 하면 영남권에서 사실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구를 내주게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요구가 틀림없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영광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특히 조국 혁신당하고 호남 민심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영광에서 진다고 한다면 호남 여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쪽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유독 공들이고 있는 지역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짧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판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야권 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야권 내 경쟁의 성격을 두고 거기에 의무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서 승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화하고 금정의 경우인데요. 둘 다, 양쪽 다 지역이 모두 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금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17곳을 부산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석을 막아준 그런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은 굉장히 신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도권 민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론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정에서 현재 지금까지 판세로 보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금정구청장을 내주게 된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만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강화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역인데, 여기를 내주게 될 경우에 역시 또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게감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판세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글쎄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단일 후보가 지금 추격하는 양상, 따라서 만에 하나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정해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부산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영광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광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왠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에서도 영광 지역에서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사법 리스크에다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짊어지는 그런 이중고 부담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영광 승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서 1박 2일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패배할 경우, 그리고 곡성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생명이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암시 논란이 빚어졌던 며칠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야 대표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한 발언을 탄핵 시사라고 여당이 비판을 하자 도둑이 재봐야 저린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잘못 말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라 이렇게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년도 안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좀 금기어에 가까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최근 상황 보십시오. 여당에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탄핵을 만약에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격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질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은 징치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지만 일종의 상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뽑아놓고 일종의 권력을 졌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그 권한 행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에서 심판하는 거죠.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예민해할까.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맥락상 풀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 내에 일종의 구십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층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부터의 갈등을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종의 안을 단결시키는 그런 효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만약에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야권을 하나로 묻고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종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더 결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양측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목을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탄핵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그러한 집회 모임을 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강득국 의원이죠. 탄핵의 밤이라는 집회를 분명히 열었고 또 국회 밖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다. 저렇게 소극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떠올렸어요. 과거 영화 배우 김부선 씨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상습적인 습관적인 거짓말을 해왔고 또 일전에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나중에는 또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발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발언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살펴보면 이 자리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공천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면서 대통령실을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오늘 답을 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독대를 한다. 네 저희도 앞서 전에 드렸었죠. 유승열 대통령이 11.6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독대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나름의 화답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공멸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느냐. 이것도 역시 공멸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계속 관련되어 있는 공천개입 의혹이든 뭐든 당사자들이 연일 폭로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입장물을 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반박을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해명을 내놔도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종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한테 사실은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정도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만찬에서 패싱당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어찌됐든 이대로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국 이탈표가 4표가 나온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4표가 나온 상황에서 다음번에 또다시 만약에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에 재표결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8표가 8표가 이탈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독대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든 싫든 간에 독대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만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또 대통령실에서 추후 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잠깐 재보궐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금정이나 이런데 여론들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내놓은 카드인지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서로 간에 자신들이 할 말이나 서로 주고받는 카드를 내미는 과정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행보들도 그렇고 앞서 공멸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지금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어쨌든 대립각을 세우면서 독자노선을 가는 것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는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이제 위기감, 절박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말을 늦출 수가 없다. 지금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또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는 명태균 씨 발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정리를 하고 뭔가 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히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다시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에 독대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시지탄이다. 진작에 독대를 했었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독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었어야 했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독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사실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주요 현안, 긴급 현안에 대해서 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의견 일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독대 필요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며칠 전에 수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기가 10월 16일 어쨌든 재보궐선거 이후에 만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언제 이제 만나게 될지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만나기로 잠정 합의는 됐지만 언제 만나느냐,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사실 그 디테일을 지금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반드시 논의가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각종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라든지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채롭게 얘기가 될 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두 분께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랑 만나는데 선거 결과 얘기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왜 날짜를 안 정했을까? 기왕이면 독대할 거면 재보궐선거 전에 은 대통령도 이제 순방 후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번 주말이면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만났을까? 독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만난다는 얘기를 안 할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한두근 대표하고 충분히 날짜까지 협의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고위관계자발로 흘린 얘기가 아닐까도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독대를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추석 전에 독대한다고 했다가 추석 이후로 미룬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한두근 대표한테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두근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발언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는 차별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일종의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논의한다는 것은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참패한다고 하면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를 요청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수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재부속시 설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두근 대표랑 독대하는 형식을 취하한다거나 이런 나름의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연일 대통령과의 친분 주장 등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첫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정치인이 데려와서 두 번 본 게 다고 별도의 친분이 있던 건 아니라고 친분서를 일축했는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장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이전에 당대표를 지냈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새빨과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하고 2021년 7월 만나는 자리에 식사 자리 때 그때 명태균 씨가 온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알려져 있는 사저에서 명태균 씨 두 번 만난 게 전부다. 그 이후에 연락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로 명태균 씨 얘기하고만 종합을 해봐도 두 번 만난 건 아니다. 최소한 세 번 이상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를 국민인 고위 관계자 인석 전 대표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명태균 씨랑 먼저 친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명태균 씨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거나 특히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대통령실이 보였던 것처럼 언론 보도들 아니면 어떤 당사자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을 때 곧바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수사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목돈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결국 의구심만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뭔가 분명하게 설명을 내놓을 거면 설명을 내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해자라고 하든 폭로자라고 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하야나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날 건드리면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나 다 공개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사인의 국정이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점 더 의혹이 커져서 나중에 가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명태균 씨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좀 부실하다. 좀 더 팩트와 디테일에 있어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명태균 씨 보면 주요 유력 정치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는 특히 이제 주목하는 대목이 명태균 씨가 올해 2월에 총선 전에 이준석 의원을 칠불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양측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김영선 전 의원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논의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정당한 공천 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칠불사라는 사찰에서 공천을 논의했다. 일종의 공천 거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자칭 선거 전략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를 무기로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게 접근했고요. 특히 2021년 5월에는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명태균 씨가 만났고 그리고 만난 지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매개로, 무기로 해서 정치인들과 어떠한 관계, 거래를 맺었는지 그 부분이 반드시 조사 내지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폴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